올 시즌 프로야구가 프로스포츠 사상 최초로 천만 관중 돌파를 넘보고 있습니다. 늘어난 관중 수만큼 구단별 매출도 폭발적으로 늘었는데요. 대거운 프로야구 열기를 박수주 기자가 담아봤습니다. 올해 프로야구장은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북적이고 있습니다. 퇴근하자마자 온 가족이 야구장을 찾는 건 일상이 됐고 가족들끼리 시간 다 같이 보내고 응원하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좋은 것 같아요. 완전 육아 스트레스 풀려요. 화이팅! 응원 열기는 폭염보다 뜨겁습니다. 더위가 우리의 열정을 막을 수 없습니다. 더위를 슬프게 하는 건 패배밖에 없습니다. 전경기 매진과 함께 출발한 2024 프로야구는 단환점을 돌기도 전에 600만 관중을 돌파했습니다. 10개 구단 체제가 출범한 2015년 이후는 물론 프로야구 역사를 통틀어도 가장 빠릅니다. 10개 구단 체제 이후 처음이자 역대 3번째로 100경기 매진도 달성했습니다. 현재까지 총 관중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넘게 증가했는데 이 추세라면 프로 스포츠 사상 최초로 천만 관중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저는 지금까지 4번밖에 못 왔거든요. 그만큼 진짜 자리 구하기가 빡진 것 같아요. 티켓팅이. 너무 힘들어요. 구단들은 덩달아 상품 매출이 평균 100% 넘게 늘면서 입가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관중 증가율 1위를 차지한 기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상품 매출이 무려 300% 넘게 폭증했고, NC가 239%, 부산, 한화도 200% 넘게 증가했습니다. 역대 프로야구 최다 관중은 840만 명. 올 시즌 마지막을 신기록으로 장식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티비 박수진입니다.